그날에 미국 해군이 군함을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보트를 탄 베트남 난민들이 미군의 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군 군함으로 달려가는데 그거를 이제 노르셔서 걸어가는데 해군 함장이 보고 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해서 군함에서 이제 보트를 내려서 그 사람을 딱 대류로 군함에서 이제 긴급 구조 보트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딱 만났는데 거기에 베트남 사람이 미군 병사에게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헬로우 아메리칸, 헬로우 프리덤맨 그렇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미국인, 안녕하세요 자유의 시민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미국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보트를 타고 온 이유는 뭐죠?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 쿠바라는 섬이 있는데 쿠바에서 거기 플로리다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상어대가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오기도 하고 보트를 타고 오기도 하고 무엇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요. 제가 한 10년 전, 15년 전 금란교회에서 같이 아이아비라고 하는 단체와 함께 집회를 같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 선교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북한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남한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예스, 가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얼마나 긴 거리를 가냐면 중국을 횡단을 해서 베트남으로 해서 미얀마로 해서 삼국을 거쳐서 이렇게 은밀하게 남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15년 전에 그 사람들이 한 명을 구출하는데 얼마 들었냐면 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출해서 그 온 사람들이 박수, 이게 오는데 그 교회가 한 몇만 명,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천만 원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15년 전이면 지금은 훨씬 큰 돈이죠. 몇 배 큰 돈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더 구출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후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홈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쉰들러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쉰들러 프로젝트.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 야, 우리가 남원으로 데려갈 건데 가겠냐. 그런데 장난인 줄 알고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야, 갈 거냐. 그래도 거짓말인 줄 알고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해하고 데려왔는데 맨 처음에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 남원으로 가자고 그래서 어떤 사기꾼이 왔나 나를 어디로 팔아넘기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진짜구나. 내가 따라오길 정말 잘했구나. 할렐루야. 아멘. 왜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만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이. 그런데 그들이 왜 그들을 데려옵니까? 무엇 때문에? 자유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어요. 신앙이 먼저일까요? 자유가 먼저일까요? 왜 자유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에덴 동사나에다가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담에게 특별히. 다른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뭔 안 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의 실가는 먹지 마라. 먹는 나라에는 어떻게 된다? 정녀 죽는다. 정녀 죽는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진리. 다시. 우리를 무엇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 그럼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얘기해보는 거예요. 진리가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멍하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다시 거꾸로 진리가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멍한 거예요. 왜? 진지하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특별히 동산 중앙에 심어놓고 그거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것은 뭐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강제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싶고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설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나는 말씀 안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왜? 왜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유를 분명히 주셨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말씀에 써져 있잖아요.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주님께서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이것을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말라 하는 것이죠. 알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알렐루야. 이 자유는 무엇을 할 때 자유롭게 되는 것이냐? 자유는 진리가 지켜질 때 자유로운 것이다. 알렐루야. 이것을 이 말씀을 지키고 있었을 때는 아담과 하하가 자유로웠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그 진리를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3장 한번 볼까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거기에는 분명히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알렐루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권리가 박탈된다.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 알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을 지켜야만 자유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고 중독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이성의 노예가 되고 담배의 노예가 되고 할렐루야. 무엇을 지켜야만 자유롭다? 진리를 지켜야. 할렐루야. 아멘. 성화라는 것은 뭐예요? 성화. 여기에 볼펜이 있어요.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볼펜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이름을 쓰면 이름을 쓸 수 있고 주소를 쓰면 주소를 쓸 수 있죠. 그러면 아무리 싸구려 볼펜이라도 글씨가 써주면 그 볼펜은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그런데 이 볼펜을 가지고 커피가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다고 커피하는데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볼펜을 만든 사람이 볼펜을 커피를 젓는데 쓰라고 만들었어요? 볼펜을 뭘 쓰라고 만든 거예요? 글씨를 쓰라고.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볼펜이 볼펜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 볼펜은 성화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성화됐다고. 사람은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사람에 대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크게 한 번 더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죠? 우리를 왜 만드셨나요? 왜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나요? 우리를 왜 살아야 되는 건가요? 장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키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부터 28절까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크게 한 번 됩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셔서 그 사람을 가지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댄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여기 장갑이 있어요 그쵸? 장갑을 이렇게 뺍니다 장갑을 뺐어요 그래서 이 장갑을 제 손에 껴보겠습니다 손에 장갑을 이렇게 껴어요 제 손과 이 장갑의 모양은 어떠세요? 똑같죠? 그런데 이 장갑은 저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거를 주먹을 치면 장갑도 지금 주먹을 쥐고 있죠 제가 손을 이렇게 피면 장갑도 손을 피고 있는 거예요 맞죠?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장갑이 한 손만 패야지 한 손가락만 패야지 이렇게 피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제가 하는 대로 이 장갑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럼 세 개만 펴 볼까요? 세 개만 이렇게 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대로 장갑이 똑같이 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장갑은 어때요? 제 형상과 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보세요 그런데 장갑을 제가 벗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벗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갑에게 얘기합니다 장갑아 너는 이거 집어서 이거를 마셔 장갑 너는 빨리 이 물을 집어서 마셔 장갑은 분명히 제 형상과 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어 장갑아 빨리 너는 이 장갑 빨리 물을 마셔 이걸 들어 빨리 당장 들어 어? 어 이 장갑이 왜 말을 안 듣죠? 어 분명히 이 장갑은 제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장갑은 말을 안 듣죠? 뭐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끼면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제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이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장갑이 누굴까요? 이 장갑이 인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장갑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한번 명령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샤나 하늘에 있는 동물이나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것들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가서 사자를 불러와 보세요 독수리를 불러와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이렇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크게 한번 들읍시다 성화는 만든 자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화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그것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할렐루야 구별됐다는 건 뭐예요? 뭐에서부터 구별이에요? 죄에서부터 구별이에요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죄를 끊어버리고 구별시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1.1액도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신다 안 거하신다? 안 거하신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봉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 계속 죄를 지우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영원히 거하지 않는다고 빠져나오신 거예요 영이 빠져나오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알렐루야 성경 말씀이 이해가 가죠? 천천히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야 이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피조세계는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보존해야 돼요? 영과 혼과 몸이 할렐루야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인들의 영과 혼과 이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거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목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뭐냐 크게 한 번 주세요 성화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아 나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다 평화다 할렐루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 볼펜처럼 볼펜이 볼펜의 역할을 하면 거룩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모든 피조세계가 만들어졌는데 자 옆에 이렇게 봐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꽃이라고 하지만 또 뭐라고 하죠 식물이라고 하죠 식물 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 자 창세기의 8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듬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겨울 없는 거 봤어요? 밤 없는 거 봤어요? 항상 밤이 있죠 심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씨앗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온도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식물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움직여봐 아 움직여봐 그러면 가요? 어허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자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식물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국화씨를 심었으니까 국화가 나는 것이에요 이 꽃의 씨를 심었으니까 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법칙을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동물은 어때요? 자 잠원 6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느니라 누가요? 개미가 개미가 무거운 거 나르는 거 봤어요? 우리 예의 책에 막 나오는데 개미는 10배나 되는 무거운 거를 듣고 간대요 그렇죠? 개미는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할 양식을 모으잖아요 그런데 개미를 학교에 보냈어요? 개미를 대학교에 보내고 공부시켜서 걔네들이 막 그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개미의 숫자가 얼마나 돼요? 겁나죠? 거시기요 거시기예요 그냥 땅에 밟히는 게 개미야 그런데 아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걔네들은 확 일어나서 밤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뭘 하나님이 주셨어요? 동물에게? 본능 자 예레미야 8장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저기 금강 나가보세요 뭐 있어요? 형둥오리 때 있죠? 몇백맨 마리가 가요 좀 이따 겨울 되면 제가 까마귀 보여드릴게요 좀 있으면 여기 까마귀 올 거예요 까마귀 수천 마리 여기 와서 전봇대에 앉아있을 거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12월이든 1월이든 까마귀 때가 여기 한 번 올 것입니다 그렇죠? 벼베고 나면 까마귀 때가 오죠? 그럼 까마귀 학교 가서 가르쳐서 여기 온 거예요? 어디서 올까요? 얘네들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강남의 제비 어디서 오는 거예요? 겨울 지나면 제비가 날아오잖아요 어디선가 보지도 못했던 제비가 그렇죠? 봄되면 여기 남쪽 나라에서 날아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새들이 몇천 킬로를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거예요 매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동물 안에 무엇을 주셨어요? 본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해요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들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는 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모든 피조 세계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안 움직이는 종자가 하나 있어 누가?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이 식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저기 동물들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안 돼?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이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이 속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요 아 그러면 그냥 잡아다가 지키게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크게 따라 합시다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것이다 알렐루야 아니 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 그냥 잡아다가 그냥 예수 믿게 하고 천국 보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그 자유는 어떻게 해야 지켜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지켜진다 알렐루야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 나가다가 살인해봐요 그러면 어디 가요? 감옥 가죠? 자유로워 안 좋아요? 자유롭지 못하죠? 알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지켜야 크게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는 말씀을 지켜야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알렐루야 아멘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의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동물원에 동물들이 막 많은데 동물원에서 이 원숭이가 굶어서 죽은 거예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와야만 이거를 동물원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원숭이가 있어야 사람들이 올 텐데 동물원 관계자들이 생각을 해갖고 안되겠다 누가 이 원숭이 죽은 원숭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우리에서 원숭이 노력 좀 하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냈어요 공고를 딱 내서 우리 비밀리에 공고를 내야갖고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동물원에 와서 원숭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원숭이처럼 주워 먹고 자고 하면 우리가 돈 주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독하게 가난을 해왔고 거기에 이제 알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뒤집어 쓰고 어리벙벙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숭이가 이렇게 타고 노는 그네가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움직이는 큰 그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 맨날 밥 먹고 할 일도 없잖아요 타기 시작하다가 이야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 공중 제비를 돌아와서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원숭이처럼 사람들이 막 그거 보려고 막 와 저 원숭이 봐 저거 공중 제비도네 이야 멋있다 하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으쓱으쓱해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돈도 던져주고 과자도 던져주고 그러니까 수입이 짭짤해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연말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있나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원숭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열심히 원숭이가 아니고 원숭이 가죽을 뒤집어쓴 누구?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돈도 받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딱 하려고 막 하는데 약간 삐끗했어 삐끗했는데 손을 놓쳤네 어 이렇게 막 하는데 옆에 우리로 떨어진 거예요 옆에 우리로 근데 딱 보니까 어디로 떨어졌을까 사자 우리로 떨어졌어 사자 우리로 그래서 막 원숭이 사람이 막 깜짝 놀라서 소리를 막 치르려고 하니까 이 사자가 또 아흥 그러는 거예요 사자는 어떻게 불러요? 그거는 그러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사자가 조용히 너 니가 니가 소리 지르고 도망가면 나도 밥죽 끊겨 사자나 원숭이가 윈윈 된 거예요 윈윈 내가 내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을 다스리는 로마서 4장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 그러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인간 안에는 무엇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장갑처럼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향한 그 고귀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숭이 탈 뒤집어 쓰고 살고 싶어요? 사자 탈 사자 뒤집어 쓰고 살고 싶어요? 위선 나는 거룩해지고 싶어요 나는 정말 거룩하고 싶은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맨날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로마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아멘 아니 율법을 지키면 거룩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육신이 죄에 팔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5절 함께 봉도가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화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하게 살고 싶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화내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코카콜라를 갖고 와서 색깔이 똑같으니까 부어고 다닐 수 있어요? 코카콜라를 자동차에다 부어서 너 움직여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코카콜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동차가 망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동차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일종차, 트럭 같은 것은 경유가 필요하고 일반 세단들은 뭐가 필요해요? 휘발유가 필요하죠 할렐루야 아멘 자동차가 자동차가 아주 멋있어요 페라리 같은 그런 스포츠 세단이에요 스포츠카예요 그런데 콜라를 거기다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는 자동차야? 자동차 아니에요 그 차로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없죠 우리 안에 콜라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콜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악한 형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아멘 자동차가 여전히 그냥 모양이 반짝반짝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도 쿠션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도 시동이 안 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자동차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장난 거였기 때문에 자동차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비싼 차라도 아무리 벤치라도 안 움직이면은 그것은 나쁜 자동차예요 그러나 티코라도 기름만 잘 넣으면은 좋은 자동차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목적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자 로마서 7장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자 21절부터 2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놓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구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자꾸 누구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죄의 법에 할렐루야 오라 공구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왜 할 수 없냐 크게 한 번 더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는 죄의 법이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요크루트 병이 있어요 이거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요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죠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네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에요 맞죠? 중력의 법칙이에요 모든 물체는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위로 던졌어요 그래도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떨어져요 결국은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이걸 놓으면은 이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이걸 아무리 내가 안 떨어지려고 위로 올려도 결국은 잠깐 위로 올라가다가 중력의 법칙을 내가 거스르는 것 같아요 죄를 안 짓는 것 같아요 나는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한 번 볼까요? 하늘의 새들은 공중을 날아요? 안 날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날아야죠? 제가 미국에 시애틀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막 뛰어서 동해를 가서 점프를 뛰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엄청 세게 뛰었는데 엄청 세게 높은 데 가고 뛰었는데 한 번에 못 가요? 왜 못 가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죠 세게 뛰면 뛸수록 더 세게 떨어지는 것이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된다? 더 고통스럽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제가 여권을 챙겨서 차 타고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티켓을 타고 시애틀에 가는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돼요? 나는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비행기가 우우우우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그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크게 한번 따려볼까요? 공기 역학의 법칙 할렐루야 동일한 대기권에 있는데 비행기는 안 떨어져요 새는 안 떨어져요 왜요? 이 양력이라는 게 존재해서 이 바람을 향해서 이렇게 뛰어가면 바람이 이 물체를 뛰어준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가 이렇게 포닥포닥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날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날개짓도 안 하면서 날아다니잖아요 바람 타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뭐라고 하냐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중력의 법칙 안에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기 역학의 법칙에 있으면 날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의 법에 안에 있으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 안에는 뭐가 있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죄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친절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난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난 부여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나는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크게 한 번 더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나의 모든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모든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서 나를 사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나의 죄는 사여지는 것이에요 왜?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그 죄는 없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 안에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음성을 주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사는 것인가 어디로 갈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투자해야 돈을 버는 것인가 어떻게 심어야 많이 추수가 되는가 할렐루야 어떻게 가족에게 이야기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어떻게 말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는가 누가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서 예수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내 안에서 죄가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그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내 삶은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게 되실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공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자동차 달리는데 기름이 조금 있으면 좋아요? 많이 있으면 좋아요? 조금 있는 게 기뻐서 즐거워서 타고 다니신 분 있어요? 성령님도 충만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 조건사님이 말씀을 잘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가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고백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혼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들어가게 돼야 돼요 영 영으로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 이게 다르네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픈 것 같은데 고백하니까 사라지고 할렐루야 아멘 1만 달러한테 빚진 자가 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만스러워요? 아니 그냥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의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성령님이 우리에게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장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 다음에 다스림이에요 근데 나머지 네 가지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스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다? 다스리는 것에 있어요 할렐루야 생육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번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충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을 위해서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뭘 다스리라고 했어요? 뭘 다스리라고 했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 순서를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육해공 그렇죠? 육해공 우리가 말하는 순서랑 전혀 반대잖아요 뭐부터 다스리라고 해요?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하늘의 새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생물 근데 우리는 뭐부터 다스리려고 해요? 땅에 있는 것부터 바다에 있는 것부터 다스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다에 있는 거 어떻게 다스려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할렐루야 예수님 바다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 다니셨죠 할렐루야 예수님 바다를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잠잠하라고 하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럼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예수님은 승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죠 할렐루야 아멘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야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이름이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 앞에 할렐루야 아멘 바다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필요한 것이야 예수님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 아니 육신의 일을 하다 보면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먼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돈 쫓아가는 사람이 돈 버는 거 봤어요? 여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여자 결혼하는 거 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면 안 돼요 담배 쫓아가는 사람은 담배로 망하는 것이고 칼 쫓아가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자식이나 아내나 부모나 전토나 모든 것을 잃은 자는 내세에서 백배나 갚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오 다 갚아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건강 부요 즐거움 기쁨 자녀 자녀 할렐루야 나라 세계 열방 모든 땅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초점 맞추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 바다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아 성화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믿음 성령 성령 충만 성화를 가르쳐라 할렐루야 아멘 왜요? 왜 성화가 중요하죠? 주님이 성화되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장갑은 저의 손에 의존하듯이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로마이미야마 우리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중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크게 한번 됩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 순종해야 된다 아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게 양날개예요 의존만 하면 안 돼요 주님은 의존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요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밥을 먹기만 해봐요 건강해요? 밥 먹고 맨날 누워있기만 해봐요 아니죠 엄마 아빠가 맨날 도와주기만 해봐요 어떻게 돼요?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가 되길 원해요? 독립적인 존재가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어떻게 자유해질 수 있어요? 진리를 내가 지켜야만 자유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박탈당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지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의존해야 돼요 성령님의 의존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있어야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쉽게 명의용 쉬운 것 같아도 내 힘으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있으면 10개 명이 아니라 30개 명 더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어가다가 쓰레기도 줍는 거예요 아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아 이거 쓰레기 분리수거 잘해야지 하면서 막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막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이 씻을 것 같고 할렐루야 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도우라고 하지 않아도 갈란한 삶을 돕고 누가 선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선하게 살고 있고 누가 친절하게 말하라고 얘기 안 해도 내가 말을 공손하게 하고 있고 누가 혈기내리라고 하지 말아도 온유하게 행동할 수 있고 할렐루야 누구의 책망도 받지 않고 누구의 잔소리도 받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마음에 찔린 것을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실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나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하늘 보자 그 좋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인간을 향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것 그 피값이 나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그 값진 그 가치가 나의 삶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 사게 되실 바랍니다 그 진리의 성령인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준비시켰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엄청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